자 대상을 받은 조윤서 친구의 작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우수장의 고현우 친구의 작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저는 진도에서 가장 큰 축제가 신비의 바닷배 축제라고 생각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혹시 여기에 사람 몇 명이나 왔나요? 전 모르겠어요. 아까 동생한테 이 숫자를 세면 10분의 1인 만 원을 나눠준다고 했거든요. 본인도 모르니까 동생이 그냥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원 학생의 작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도왕은 아리랑이니까 아리랑은 그리핑감을 했습니다. 혹시 진도아리랑 노래를 알고 있나요? 1부절만 불러올 수 있을까요? 네. 같이 불러요. 아리랑 아리랑 수리수리란 아리란 내 아리랑 아리랑 아리란 아리란 내 사실 대본에는 없었는데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희가 박세희 작가님의 작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당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봤는데 밤하늘이 정말 이뻐서 밤하늘을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우 어린이의 작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진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리라고 했었는데 진노의 아름다운 모습을 해방작도인 것 같아서 제가 해방작도를 다녀왔을 때 그리고 풍경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저랑 하천우루. 이렇게 이번 진노의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서 진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 친구들도 더욱더 진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